같이 보면 커플 대결 같아요. 일단은 이제 김현철 씨와 최윤경 씨 결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날이 오네요. 이제 지금 신혼이신데 아직 뭐 근데 형수님한테 좀 홀딱 깬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서요. 너무 좋으시다고. 외모만 봐서 음식을 잘할 것 같죠. 잘해요. 어디서 몰래 사오는 거 아니고 내가 돈을 안 줘서 사올 수가 없어. 그래서 정말 사오는 건 아니에요. 진짜 그런 걸 잘해요. 요리를 원래 잘했어요. 좀 잘했어요. 겸손은 없구나. 저쪽 집안은 겸손은 아예 없어. 아니 근데요. 우리 이 친구가 이런 큰 무대는 처음이니까 지금 노래한다는 게 사실은 귀가 좀 많이 떠들어졌으니까 제가 요걸 하기 전에 화이팅을 한 번 좀 넣고 할게요. 화이팅 하세요 하세요. 마음껏 하세요. 우리 애기 어머 우리 애기래. 기산다. 좋다. 오우 이상해요. 평소에 애기라고 부르세요? 애기. 애기. 봉봉. 봉봉? 왜 봉봉이에요? 야 봉봉. 여러분 바짝이 있는 거예요. 자 이어서 한국폭 음악의 레전드입니다. 우리 신갱 윤태교 씨 반갑습니다. 가자. 셰이나